1심정래 진시방 3세 1심정래 진시방 3세 1체천문 1심정래 진시방 3세 1체천성승 아체자 등 강론삼장 요한삼보 위작축명 나무본사 스가모니불 나무본사 스가모니불 나무본사 스가모니불 나무본사 스가모니불 나무본사 스가모니불 무상심심비묘법 무상심심비묘법 백천만검난조 백천만검난조 아끄묭검덕수집 아끄묭검덕수집 그념야래 진시를 아멘 풍선 보다 꽃 올려주세요 꽃을 올려? 작은 화분으로 가셨더니 나만 사십니다 나오세요 이제 곤만 누르세요 이제 이제 네, 고맙습니다. 좋은 명사고. 법무량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스승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승의 노래는 하늘을 향하소 우려워질 수 없는 공감지에 찬양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승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승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승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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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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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당 제자 이름과 법호 이런 것도 다 소개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반여신경 외운 것까지도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불전의 화환을 봉경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고불문 낭독 고불문이 아주 또 글이 읽어볼 만합니다. 거기까지 하고 법사수님이 등단하고 법호를 부르고 하는 거기까지인데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건당 시위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청량사 법원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 선시하고 중도가 부처님 이런 법문지라고 할까요? 일지경 나는 이런 것이 일지경이라 이렇게 일찍이 불렀는데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철스님 법원인 중도가 부처님이다 하는 데 대한 말씀을 조금 이제 추석을 달고 넘어갈까 합니다. 불교에는 뭐 무수한 낱말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중도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 부처님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석이 구구합니다. 여기에 이제 모인 대중들도 각자 자기가 알고 있고 들어오고 느끼고 깨달았고 아 부처님은 이런 것이다라고 나는 설명하겠다. 만약에 1분을 준다면 1분짜리 설명은 이렇게 하겠다. 1시간을 준다면 1시간짜리 부처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중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철스님은 중도가 부처님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언젠가 만성동기 중도송이라고 하는 영영연수선사 만성동기집 끝에 중도송이라고 하는 그런 개송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걸 내가 좋아서 이제 그걸 이제 중도는 이렇게 설명되어져야 옳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중도가 부처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마음이 부처님이다. 그러면 중도가 마음이다. 마음이 부처님이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유형 무형으로 따질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 부처님하고 중도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제목을 보면 제목이 또 그렇고 그 안에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도정견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부연 설명해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무엇이든지 바로 본 견해다. 일종의 견해다. 이 말입니다. 견해. 그러면 중도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 하면 중도적으로 봐야 한다. 사람도 중도적으로 보고 스님도 중도적으로 보고 일체 것을 전부 중도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치우치지 말고 봐야 한다. 어떤 편견도 갖지 말고 봐야 한다. 보는 관점의 한 방법입니다. 중도라는 말은. 이건 성철수님의 설명하고는 좀 다른데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도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중도적으로 봐야 한다. 부처님도 중도적으로 봐야 하고 우리 마음도 중도적으로 봐야 하고 남자도 중도적으로 봐야 하고 여자도 중도로 봐야 하고 일체 사물을 중도로 봐야 한다. 치우치지 말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분필이 있는데 분필은 칠판에 글씨를 써서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좋은 학생에게는 던져서 잠을 깨우는 무기가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항상 무기로 써서도 안 되고 또 항상 글씨 쓰는 데만 쓰일 수도 없습니다. 학생들 데모할 때 책글상이 뭡니까 평소에 얼마나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편리한 도구입니까 그런데 데모할 때는요 이게 불지르는 불소시계가 되고 자기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거 그래서 교실이고 학교이고 불을 지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치우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물을 그렇게 중도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보는 것이 말하자면 중도적인 견해다. 중도적으로 보는 것이다. 보는 관점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중도라는 말이지 마음이 중도다. 부처가 중도다. 일심이 중도다. 참마음이 중도다. 이런 이야기는 물론 참마음도 중도적으로 봐야 되고 부처님도 중도적으로 봐야 되고 마음도 중도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은 맞아요. 그런데 마음이 중도다. 이 말은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령연수선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열 환화공구 중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첫 팔도 다가오고 우리 사찰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지만 부처님께 공양구를 많이 올리잖아요. 공양구를 올리는 문제를 중도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중도적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공양구가 중도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양구 올리는 것도 말하자면 중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중도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그럼 나열 환화공구라 나열한다. 공양구를 많이 올리는 것도 올리고 쌀도 올리고 밥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돈도 올리고 무엇이든지 막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환화 환영과 같은 것이고 영상과 같은 것이고 환화 그런 공양구이지만은 그러나 많이 올려야 된다. 정성껏 올려야 된다. 아니 환화와 같은 공양구라면 올릴 게 뭐가 있으며 또 많이 올릴 게 뭐가 있으며 정성이 들어갈 까닭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도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께 부처님도 환화예요. 환영이요. 아니 환영이 이전에 목불이고 석불이야. 따지고 보면. 나무조각이고 돌조각이야. 그걸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각의 시각의 시각 시각의 시각의 시각